아 이 미친새끼인가봐 나 길티 벌써 오늘 한 것까지 39시간 40시간 정도 했어 벌써 방송 끄고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방송 끄고 하면은 근데 진짜 개클링 그 자체인 그 씨발 방송만 켜면은 40렙짜리들 와가지고 막 호박 로망 막 두 번씩 하면서 개패니까 내가 화가 나 안나 그래서 저격 좀 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나는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폐사 시킬라고 악을 써 아 뭐야 아케이드 9스테이지 나고리 잡기 아이씨 이거 성공 못한다며 사람들이 그러더만 저거 절대 못잡아 막 이러길래 이제 안할라왔는데 한 번만 찍먹만 해볼까? 그럴까? 찍먹만 한번 해보자 어느정돈지 맛이 나보고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오케이 들어와 야 내가 설마야 컴퓨터한테 지겠냐 뭐야 왜 1스테이지부터 얘랑 해요 A인사이 아니었어? 진짜 안나가 아 뭐야 컴퓨터 개밥이잖아 초퍼패 당한 새끼가 간심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패버릴라 그냥 에이 이정도 레벨에 한나운데 안지져 오 씨발 잠깐만 야 얘 왜 또 나오? 너 아까 개 처먹고 갔잖아 얘랑은 스토리 대화 좀 하나 그래도 음 또 똑같은 말하네 야 뒤져 어 어 어 끝나고 나 어 무나 별량이 안나오네 어 얘야? 아닌데 8스테이지인데 이걸 이기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임 가볼까 흑인 사무라이라니 그것도 더 신기하다 흑인 사무라이 뱀파이어라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친놈이 대공치는 거거든 야야야야 왜 이렇게 잘하 야야야 왜 이렇게 잘하 이러면 새로 해야돼? 안 해 씨발 아 이어서 된다고? 나 1스테이지부터 새로 안한 줄 알았어 9스테이지는 저거보다 5배는 빡세서 지금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? 아니 5배 어려워도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 컴보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어 으 으 으 어 어 어 어 뭘 압박킹을 패여도 압박킹한테 30평패 당하고 왔는데 좋았어 여기에서 두 번 이기면 히든 라골이 나와도 계속 도전 가능한 거죠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거든 아까 우와 데미지마 씨발 아까 막 잡기 쓰라고 그랬는데 야 데미지 너무 쎄거 아니냐 뭐야왜왜왜왜 안 맞음? 으 흐 와 이런 씨 훤 Diego ㅋㅋㅋ 와 야 사람 보다 더 잘해 야 사람 보다 더 잘해 얘가 사람 보다 더 잘해 성능 차이 때문에 그런가 아 왜 갑자기 또 콤보 이상하게 쓴 봐주지마 선생님 시발로마 아 안 잡히는데? 안 잡히는데 이거 얍쌈이 맞아요? 가드방으로 해볼까? 와 점프하니까 대공지 아 저거 무정 뭐냐고 아 제발 가드방으로 하자 가드방으로 하면 할만하겠다 가드하고 돼요 가드하고 먼저 점프해서 들어갈려고 하지마 아 데미지씨 점프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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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se smoked 재발 아까처럼 내밀러 그렇지 비용시 65 해헤 비용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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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렇지 천천히 덤벼라 한번 보자 얼마나 센지 진 나골이야 그러면? 그 정도야? 그 정도로 세? 도망치라고? 널 정화시켜주지 3만원을 위해서 피한다는 거 뭐지? 2제 와우씨 꽤 센데? 야씨 왜 막 엄청나 차이는지를 모르겠는데 아직? 어? 이건가? 아닌가 어? 이건가? 조선다가 다 비었나? 컴퓨터한테 뭐 존나 심리 그러지 아! 개정신없네 으아아앜 으으으으으 으으으으üh 으으으으으 오 brochoo 으아 잘 무서워 으 으 야 잡혀 아 왜 안 잡혀 아 근데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 정도면 안 돼 안 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는데 맞선다 깔고 야 안오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깔고 집어넣고 깔고 집어넣고 하다보면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에디 다시 채워 에디 채워 에디 채워 에디 채워 천천히 채워 아 못 넣었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돼 어 어 어 왜 왜 스턴 아니었음 방금 스턴 아니었음 집어넣고 다시 펴고 집어넣고 다시 펴고 집어넣고 다시 펴고 집어넣고 다시 넣고 펴고 아아 펴고 한 번만이면 죽네 어 안돼 안돼 에디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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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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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일도 일어나야지 잘먹었고 평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어?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평범 어? 여기 봐 급팩 바빠 펴고 넣고 펴고 넣고 펴고 넣고 펴고 어 펴고 아 씨 어 살려주세요 왜 펴고 그렇죠 찌개 찌개 쌱갱이 채워 채워 Mittel 어 이거 안 맞네 와 eled 펴고 접고 접고 우으으으으ㅏㅇ 여보 아니 왜 맞음? 왜 맞음? 왜 맞음? 아니 에디 깔려 있는데 왜 맞음? 아니 에디 깔려 있는데 왜 맞음?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 하거든요 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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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탄 아야 아아 아아 괜찮아요 맞아줄만합니다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왜 저게 저게 이기지? 아아 아 아 아 아